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 인근 지하 공동구 내부 열 수송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지하 공동구에 고열의 온수가 분출됐고,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, 구로구 고척동 일대 5만 8천을 세대해 온수 공급과 난방이 끊겼습니다.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, 서울에너지공사가 열 수송관의 밸브를 잠가 목동 일대로의 온수 흐름은 막힌 상태입니다. 서울에너지공사와 소방당국은 공동구 내부의 수증기가 빠지는 대로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.